모두 일어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른쪽 출입구에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국민이 키운 대통령. 여러분 아낌없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공정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역동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따뜻한 동행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진정한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더 큰 대한민국의 큰 선진화를 비하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자리만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계 속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우리 국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국민의힘 전담 롤을 통해 당과 정, 정과 당의 더 큰 힘과 동력이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전하며 악수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후보를 만나고요. 윤상연 후보, 그 다음에 나경훈 후보, 원희룡 후보를 지나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의 대통령과 우리의 국민의힘을 위해 하엄성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 이운석열 대통령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니 마음이 든든하고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당의 주인은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당협 사무실을 순회하며 저를 뜨겁게 맞아주신 동지 여러분께 당과 나라의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그분들의 당과 국가에 대한 비전이 바로 국정운영의 기초입니다. 국민의힘을 어떤 당으로 만들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모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힘과 결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권을 교체하고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던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열정과 헌신을 저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2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고비를 넘을 때마다 바로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이 눈빛이 제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입니다. 박수 정치에 뛰어든 후 지금까지 제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재건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다시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저와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고 또 뛰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 주도 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제를 바꾸는데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한 결과 이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gdp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상반기 수출이 9.1%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는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우리 성장률을 앞다퉈 조정하고 2026년에는 우리 1인당 gdp가 4만 부를 넘을 것으로 전방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주에는 24조에 달하는 체코 원전 수주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천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에 교두부를 확보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 첨단 산업의 새 길을 열고 있고 확 늘어난 방산 수출은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 안보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고 우리를 위협하려 하지만 우리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더욱 강력하게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만반의 태세를 구축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토대로 자유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결과입니다. 하지만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바쁜 경제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되어 가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우리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래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합니다. 당 정의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때 국민들께서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에서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당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저는 대통령이자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민생과 개혁과제를 완성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십시오. 오늘 전당대회장에 가득 찬 당원 여러분의 열기와 에너지가 대한민국의 새 길을 여는 힘으로 승화되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주인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제 국민소득 3원분에 선전화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그 리더십으로 전진에 전진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찬 박수로 바로 해주십시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까? 인사를 나눠주시고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윤 대통령님을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제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족사에 그 시간이 끝나고 여러 대의원들을 이제 격려하면서 서서히 이곳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을 이제 떠나고 계십니다.